집사2장 배우님 왔어? 아빠 언니 다녀오셨어요? 아냐 엄마 입장 다녀왔습니다 배우님 왔어? 가잖아 안 추워? 아유 이쁘다 안 추워 안 추웠어? 아프지마 옷 입자 현나 아빠는 좀 피가 닿아 티아나가 안가? 티아노 선생님이 아프대 전화 왔어 집에서 연습 많이 시키래 아직도요 لي 안해 아윤신이 싫어? 정민아 민아 민아 민이 자네 민이 애가, 했어 민이 뭐야? 민희야 누나 갔다 올게요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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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야 깼어 엄마 애기야 깼어 얼른 애기야 깼어 우리 아가야 깼어 애기야 깼어 아가야 얘들아 잘 잤어 혁민이는 너무 잘 잤어 아니 혁민이 지가 착각하고 있어 누나 왔어 누나 왔어 아끼 둔 봐 누나랑 걸음만 해 보고 아니야 무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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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시킬까 누나 무섭대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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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 용혼대 중 동양 감사합니다.